알로이스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알로이스는 2021년 5월 4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3.67% 하락한 6,1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6일 대비 약 마이너스 5.78%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4월 7일 7,9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8월 24일 1,755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2월 2일 4,770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6월 18일 3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알로이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65.6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4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4월 14일 가장 많은 14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4월 20일 가장 많은 10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94%에서 약 0.1%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9월 14일 약 4.94%, 최저 지분율은 2021년 4월 9일 약 0.07%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56억 2,453만원이며, 2015년 6억 대비 약 4,170.7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44억 4,330만원으로, 2015년 1억 대비 약 2,356.8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7.34%입니다. 순이익은 약 34억 7,518만원으로, 2015년 1억 대비 약 2,105.92%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3.56%입니다. 알로이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0.87배이며, 지난 2018년 3.02배에 비해 약 922.0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6.59배, 코스닥 평균은 15.96배,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어 평균은 35.39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5.41배이며, 지난 2018년 0.93배에 비해 약 483.3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2.76배, 코스닥 평균은 3.32배,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어 평균은 2.35배입니다. ROA는 13.32%, ROE는 17.52%입니다. 알로이스의 시가 총액은 1,072억 6,90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594위, 코스닥 종목 기준 885위,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어 기준 43위입니다. 매출액은 256억 2,45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88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16위,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어 기준 6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44억 4,33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116위, 코스닥 종목 기준 573위,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어 기준 29위입니다. 순이익은 34억 7,51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068위, 코스닥 종목 기준 568위,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어 기준 29위입니다. 지난 3년간 알로에스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5월 6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 상승 추세, 2020년 10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5월에 12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마이너스 103%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시계열 분석을 통해